자 이런거는 절대로 따라하면 안됩니다 펑! 시골이 이만있는 빌들길을 닮은 모양 하우스!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마술을 재밌게 본다면 마술사의 심원에서 비둘기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예쁜 꽃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더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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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도가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와우 자 갑니다 자 바로 토끼입니다 I wonder what you are 잘 들켰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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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